안녕 친구들 작은 쓱쓱이요 오늘은 물속에 사는 화려한 물고기 열대어를 같이 한번 접어보도록 할거에요 열대어 손바닥 반만 하죠? 색종이 한장으로 접었구요 여기 눈은 따로 붙여줬어요 열대어를 또 간단하게 한번 같이 접어보도록 할게요 열대어는 색상이 화려하니까 색종이와 너무 잘 맞겠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화려한 색상의 색종이 한장 그리고 눈을 붙여줄 그냥 그려줄 친구는 검정색 펜만 있으면 되구요 눈을 하얗게 해서 내가 그려주겠다 여분 색종이 뭐 단면 색종이 뒤쪽에 여분 종이와 가위 풀 요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준비해볼까요? 자 이제 다 준비가 되었을 것 같아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색종이를 먼저 뒤집어서 열 십자 반을 접어서 십자 모양으로 표시선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여러분 쓱쓱쓱 잡구요 돌려서 다시 반을 접어주세요 쫀 십자 나왔죠? 자 이번에는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서 자 이렇게 놓고 다시 십자 자 이렇게 봤을 때는 X자가 되겠죠 친구들 자 대각선으로 반을 뒤집어서 접어줍니다 쓱쓱 쓱 펼쳐서 반대로 반대로도 접어주고요 자 여기서 요 가운데 부분 있죠 친구들 엄지로 톡 눌러줘요 자 그러면 요렇게 나오죠 그대로 모양대로 삭 접어줘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 요렇게 다듬어줘요 요 모양 그대로 여기 보면 가운데 표시선이 있어요 아 잘 안 보여요 그런 친구들의 왼쪽으로 한번 접었다가 요렇게 다시 옵니다 자 표시선이 좀 더 확실하게 나올 거예요 아랫부분은 벌어지는 부분 윗부분은 이렇게 자 그러면 요렇게 돌려서 벌어지는 부분이 위쪽 자 가운데를 중심으로 요 앞장 한장만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줘요 자 왼쪽 편도 똑같이 요 위쪽을 뾰족하게 해주고 이렇게 모아줍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 있죠 직선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살짝 한번 이렇게 몰았다가 펴줘요 짠 요렇게 이제 돌릴게요 요렇게 돌려서 이 부분을 펼쳐서 가장 첫번째 장 첫번째 장은 위로 쫙 올려주면서 여기 손가락을 넣어서 표시선이 있죠 친구들 여기 표시선이 보여요 손톱으로 싹 밀어주면서 짠 이쪽도 오른쪽도 표시선을 손톱으로 이렇게 살살살 해주면서 요렇게 이렇게 다듬어줘요 이렇게 다듬어줘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오른쪽 요기 아래쪽 한장을 펼쳐서 요 끝부분 있죠 여기 요기 요기 끝부분 과 요기 끝부분 요렇게 일직선이 되도록 뒤집어 주는 거에요 이렇게 끝부분을 이쪽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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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요렇게 왼쪽도 요기랑 요기 끝부분에 맞춰서 위로 올려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모자 같다 친구들 여기 이렇게 그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귀여운 모자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요기 요기 끝부분 요 끝부분부터 요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가운데 오도록 접어줄 거에요 자 잡아줘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잘 맞춰서 짠 이렇게 잡아주고 아래쪽도 이렇게 끝까지 싹 오도록 자 잡아줬어요 오 요번에 너무 완벽하게 접어준 거 같아요 오호호 자 자 자 오른쪽도 요렇게 한번 접어줄게요 요기가 요기 끝부분이 좀 두꺼운 데가 있을 거에요 요 끝에 요기 안 접힌다고 그냥 접지 말고 딱 맞도록 해서 조금 구겨서라도 이렇게 접어야 돼요 친구들 올려서 이쪽편 작은 쓱쓱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알아들었는지 알아들었겠죠 자 이렇게 쓱쓱 해주고 이렇게 해서 얘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살살 살살 자 여기까지 자 다 왔죠 친구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번에는 요 위쪽이 있죠 위쪽을 요기 끝까지 직선으로 접어줘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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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얘를 요 직선에 따라서 왼쪽으로 한번 쓱 접어줬다가 펼치고 또 오른쪽으로 접어줬다가 펼치고 이제 또 왼쪽으로 쓱 접어줬다가 펼쳐요 자 그럼 요런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요 요 선 있죠 위쪽 선에 따라서 한 번 더 위쪽 선 따라서 반을 한번 이렇게 접어줬다가 펼치고 왼쪽도 여기 이렇게 접어줬다가 펼쳐요 옆으로 돌려 볼게요 자 그리고 요 가운데 요 부분을 요렇게 잡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요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그대로 해서 위로 싹 올려줘요 얘가 뭐냐면 꼬리 꼬리가 되겠습니다 자 꼬리 하나 완성 이렇게 하고 우리 한개 더 만들어야 되잖아 친구들 그쵸 어떻게 만들지 자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 올게요 요쪽에 꼬리가 있어요 자 여기를 얘를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하면서 얘를 뒤로 넘겨야 뒤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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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헷갈린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얘를 그냥 여기 직선 따라서 이렇게 직선 따라서 아니다 요 뒤에 얘를 뒤로 넘기면서 얘도 같이 이렇게 오른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거 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뒤집을게 헷갈려 하지 말고 작은 쓱쓰기가 잡은 모양을 우리 친구들 똑같이 잡으면 돼요 이렇게 잡아요 자 그리고 여기 뒤편도 앞편하고 똑같이 만들어줄 거에요 뭐 이렇게 접어서 해도 되구요 작은 쓱스는 그냥 간단하게 요 모양이 보이죠 친구들 요게 그대로 접는 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접어요 얘 너비만큼 이렇게 그냥 접는거죠 펼치고 아래쪽도 보이잖아요 그쵸 여기 요 너비만큼 그냥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비슷하게 안 접으면 돼요 친구들 됐겠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를 다시 눌러주는거죠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그리고 얘는 지금 아래로 갔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가면 똑같은 꼬리가 한개 더 완성 지느러비가 또 하나 완성됐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벌어지죠 풀로 아까 풀을 준비하기 잘했네요 풀로 이야 이렇게 해서 붙여줄게요 지금 붙여도 돼요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붙이고 거의 마무리까지 왔어요 자 이렇게 하고 요 앞부분을 입을 요렇게 좀 귀엽게 납득하게 만들어줄게요 뾰족하게 보다 이렇게 해주고 눈을 그려줄게요 자 눈은 동그랗게 놀랜 눈처럼 쑤3 쑴우 ня 자 오리는게 더 힘드네요 자 오린거를 풀로 살짝 발라서 눈을 여기다가 붙여줘 귀엽게 빠방 자 멋지고 간단하지만 화려한 열대어가 자 열대어 완성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분명히 완성했을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 하면서 예쁜 열대어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다 만든 친구들은 하나 둘 셋 좋아요 클릭 클릭 좋아요 클릭 클릭 많이 해주세요 친구들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구독도 많이 신청해 주시구요 자 우리 친구들 댓글 남겨주신 친구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멋있고 화려한 열대어를 같이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열대어 가지고 한번 물고기 놀이 해볼까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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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